안녕하십니까 대전 유명한 점집 스님 출신 무속인 구병상 보살 입니다 저희 점집에서는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가지 기이한 현상들이나 마음속 근심과 걱정들을 날카롭고 예리한 신점을 통하여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사람 사는 인생사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인생사를 보다 행복하게 설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